식료품은 여기 다 있어. 포장은 안 뜯은 거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돼. 그리고 여기가 우리 공동공간. 심심하면 게임을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내 방. 아쉽지만 나는 여기 없을 테니 내가 보고 싶다고 막 들어가지 말고. 그리고 여기가 당신 방이야. 세 명 용품도 다 찾아놨어. 이건 누구 항목이야? 설마 서도국 씨?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해. 비서야 한번 자르면 되니까. 아니, 마음에 들어. 인센티브 두둑하게 챙겨줘. 그래서 언제 들어올 생각이야? 정말 괜찮겠어? 내가 여기서 살아도? 이미 한이주 씨 집이야.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오면 돼. 뭔가 기시감 들지 않아, 이 상황? 그러게. 호텔 룸키에서 현관키로 업그레이드됐네. 그날 한이주는 그 키를 쓰게 했고 난 내 미래를 걸기로 했어. 그러니까 지지마. 이 싸움 내가 함께할 거니까. 이 싸움 내가 함께할 거니까. 이 싸움 내가 함께할 거니까. 이 싸움 내가 함께할 게. 이 싸움 나갈 거니까. 왜 이렇게 짓나.